네, 안녕하세요. EBS 디지털 인재 교육부 권은경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AI 팽톡과 또 EBS e-콘텐츠 안내 유튜브 라이브 연수에 접속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연수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팽톡과 EBS e-콘텐츠 안내에 이어서 생생한 활용 사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특히 AI 팽톡과 EBS e-콘텐츠가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특별한 강연도 준비했으니까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라이브로 진행되는 만큼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채팅창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질문 사항들을 체크하고 있는 댓글 지원단들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그동안 궁금하셨던 사항들이나 연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질문 사항들을 올려주시면은 바로바로 체크해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연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수는 AI 팽톡에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린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대상별로 활용하실 수 있는 EBS e-콘텐츠 안내를 이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팽톡과 EBS e-콘텐츠가 과연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 활용 사례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잘 활용하고 계시는 AI 팽톡에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토픽월드 학교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자, 그 토픽월드에 파닉스 콘텐츠가 있는 거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실 거예요. 네, 그 파닉스 콘텐츠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총 아홉 개 주제로 이제 파닉스 콘텐츠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파닉스 콘텐츠를 기존에는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만 듣고선 우리 아이들이 그 영어 말하기 연습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과 입 모양 동영상이 총 60편이 추가로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기존에는 듣고서만 이렇게 연습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원어민 선생님의 입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혀의 위치라든지 그런 영상들을 직접 우리 아이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또 귀로 들으면서 정확한 발음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파닉스 콘텐츠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 점 우리 선생님들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레츠톡 콘텐츠의 업데이트 부분이에요. 자, 저희가 AI 팽톡을 하루 동안에 활용하는 그 활용 시간대와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콘텐츠를 확인을 해보면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토픽 월드가 또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레츠톡 콘텐츠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오전 시간대에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있기 때문에 토픽 월드 콘텐츠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저녁 시간대에는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기주도 학습용으로 이 레츠톡 콘텐츠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자기주도 학습 좀 더 풍성하게 또 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레츠톡 콘텐츠가 좀 더 풍성하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총 15종의 에피소드가 탑재가 되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풍성한 대화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되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 부분들 꼭 참고해 주셔서 아이들에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새롭게 선보이는 콘텐츠가 되겠는데요. 바로 AI 단어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음성 인식을 이용한 단어 게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고 쉽게 단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인데요. 총 아홉 개의 주제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각각 주제별로 우리 아이들이 세 개의 레벨에 나눠서 영어 단어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음성 인식을 이용한 AI 단어 게임이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 12월 달에 오픈될 예정이니까 우리 선생님들과 또 아이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콘텐츠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또 자주 활용하고 계시는 교사 사이트 부분도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교사 사이트 업데이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많이 의견이 나온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업데이트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요청을 해주셨던 부분이 되겠는데요. 학생 수와 또 평균 출석률 또 평균 학습 시간 등 이런 주요 통계들을 교사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서 좀 쉽게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선생님들께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EBS AI 팽토 교사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를 통해서 요 우리 반 주요 지표를 통해서 학생 수와 평균 출석률 또 평균 학습 시간, 누적 학습 시간 이런 주요 통계 부분들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메인 페이지를 통해서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는 기간별 랭킹 검색과 또 기간별 학습 현황 또 우리 반 전체 랭킹과 우리 반 전체 학습 현황 확인을 선생님들께서 좀 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랭킹 5까지만 보여졌다라고 하시면은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우리 반 전체 랭킹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예정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기간 검색을 통해서 각각 기간 설정을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랭킹들을 각각 확인을 하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유롭게 기간 설정을 하셔서 각각 학생들 별로 학습 현황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까 우리 선생님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참치캔 보상 부분이 되겠는데요. 우리 아이들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아이들에게 참치캔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참치캔 보상에 대한 의견들을 또 생각보다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가 학생 한 명 한 명 참치캔을 보상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일괄적으로 보상 기능이 있어서 시간을 좀 단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선생님들께서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새롭게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자, 보상할 학생들 참치캔을 보상해 줄 학생들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에게 줄 참치캔 개수를 선택을 하셔서 일괄 보상을 선택을 하시면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더 쉽게 아이들에게 참치캔을 나눠주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학생들 과제 수행 부분에 있어서도 선생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AI 팽톡을 통해서 이제 과제를 딱 이렇게 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과제를 잘했는지 아니면은 못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주셨고 또 그 학습 과제 수행 체크를 통해서 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좀 피드백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선생님들께서 또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과제가 잘 수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또 스쿨톡처럼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능 이 부분들 저희가 또 새롭게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AI 팽톡 탭에서 학습 관리 탭이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에요. 그 학습 관리 탭을 선택을 하시면은 우리 아이들이 과제를 잘했는지 아니면은 못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아이들이 이제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스쿨톡에서 피드백을 남길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 기능까지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교사 사이트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보셨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교사 사이트와 또 AI 팽톡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들 현장의 의견들을 정말 최대한 많이 들어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하시다가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수정이 되거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의견을 전달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 가능하게끔 그렇게 업데이트를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우리 선생님들 의견 많이 많이 전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마치기 전에 중요한 공지사항을 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AI 팽톡 활용수업 우수사례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자, 매년 AI 팽톡 활용수업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올해도 어김없이 이 공모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의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수상에 관한 그런 변화가 있는데요. AI 팽톡 활용수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수상하신 선생님들의 모든 학교에 저희가 AI 팽톡존을 설치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 거기에 플러스로 우리 또 아이들이 열심히 AI 팽톡을 잘 활용해 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AI 팽톡에서 특별히 제작한 그 AI 팽톡 기념품을 또 우리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풍성한 수상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번에 AI 팽톡 활용수업 우수사례 공모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QR코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QR코드를 놓치셨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EBS 잉글리시 사이트 www.ebs2.co.kr EBS 잉글리시 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공모전 관련된 내용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AI 팽톡의 어떠한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되었는지와 또 공모전에 관련된 내용들 함께 안내해 드렸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EBS e-컨텐츠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EBS e-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AI 팽톡과 마찬가지로 EBS 잉글리시 사이트에 있는 모든 콘텐츠들 전부 다 무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또 거기에 플러스로 우리 선생님들께만 제공해 드리고 있는 교사 전용 자료들도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셨다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EBS e-추천 방송 콘텐츠가 되겠는데요.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파닉스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파닉스 팩토리, 아이캔 파닉스, 츄츄 ABC 이 세 개의 파닉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파닉스를 익히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콘텐츠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정말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라서 이 부분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쇼미더컬러와 후에마이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이 두 콘텐츠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색칠 공부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영어 단어를 익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정규 교과 과정에 이어서 또 보충 콘텐츠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액티비티 잉글리시 시리즈가 되겠는데요. 코딩이라든지 종이접기라든지 아니면 노래라든지 한국 문화라든지 또 일기를 쓰는 트윗 잉글리시라든지 또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학습할 수 있는 액티비티 잉글리시, 스포츠 잉글리시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액티비티 잉글리시 시리즈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셔서 학교 현장에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과 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아이들 기초 학력을 보강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영어의 반하다 시리즈예요. 영어의 반하다 초등 4학년, 5학년, 6학년 콘텐츠가 되겠는데요. 이 영어의 반하다 같은 경우에는 초등 4학년부터 있는 이유는 초등 4학년에 해당되는 콘텐츠가 초등 3학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들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지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 영어의 반하다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톡톡 AI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AI 팽톡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AI 팽톡에 있는 토픽월드를 학교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그 토픽월드 내용 중심으로 콘텐츠가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수업 보조 자료용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우리 아이들 가정에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할 때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끔 이렇게 톡톡 AI 프로그램을 같이 안내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올인원 초등 영어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이 올인원 초등 영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초등 교과서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지문 내용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별로 이제 요일별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된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이 올인원 초등 영어 프로그램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셔도 좋을 만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영어 프로그램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으세요.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5종 교과서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업 보조 자료용으로도 활용을 하셔서 좀 더 풍성한 수업 자료를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교과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콘텐츠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중간중간 그런 소스들을 잘 이렇게 활용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등학교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 콘텐츠를 안내를 해드릴게요. 마찬가지로 기초학력을 보강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중학영어 클리어 1학년, 2학년, 3학년 콘텐츠가 있는데요. 기초학력을 탄탄하게 기초 영어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중학영어 클리어를 한번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주시고 이 중학영어 클리어를 클리어 했다라고 하시면 이 밑에 있는 더 중학영어 시리즈를 이어서 학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과 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수업 시간과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아이들 또 기초 영문법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올인원 중학영어 프로그램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중학생들 영장문 실력을 탄탄하게 또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쌤의 영단어 믹스앤매치와 또 중학영장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영장문 실력을 좀 쌓을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케빈의 카툰 잉글리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영어 표현들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또 우리 아이들 카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서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EBS 영어 채널에서 다양한 컨셉들을 가지고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작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쿠킹클래스 프로그램이에요. 이 쿠킹클래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현장에서 활용하시기 손쉽게 저희가 레시피라든지 조리 도구 또 요리 재료들 이런 것들을 정말 최소화, 간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BS 영어 채널에서 쿠킹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쿠킹클래스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서 중요한 안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11월 달에 새로운 쿠킹클래스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바로 여기 큰 이미지 보이시죠? 폴 매튜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 쿠킹클래스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에 첫 촬영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 촬영 현장에 가서 한번 봤는데 기존의 쿠킹클래스와는 색다른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쾌한 영어 쿠킹클래스 프로그램이 될 예정이니까 우리 선생님들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폴 매튜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 쿠킹클래스 프로그램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펀리딩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이 펀리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컨텐츠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온라인 컨텐츠를 방송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초급에 해당되는 펀리딩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터치 초등영어 펀리딩, 펀리딩 스타트 히얼, 펀펀펀펀리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펀리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는 중급 과정에 펀리딩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펀펀펀리딩 점프업과 또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현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펀리딩 같은 경우에는 방송 프로그램과 온라인 컨텐츠로도 같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펀리딩 컨텐츠를 학교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네, 이 워크북 자료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EBS 이 활용교사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펀리딩 영어 도서책들을 선별을 해 주셨어요. 그 영어 도서책에 맞춰서 또 워크북도 따로 제작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제작해 주신 워크북들을 잘 활용하셔서 수업 시간에 함께 활용해 주시면은 저일 것 같습니다. 자,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요. 펀리딩에서 워크북 자료실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다양한 워크북 자료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안내해 드렸던 모든 EBS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컨텐츠들 EBS 이 컨텐츠 맵을 통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각 대상별로 또 각각의 방송 프로그램이라든지 온라인 컨텐츠라든지 이런 컨텐츠 종류별로 또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 학년별로 또 영역별로 정말 자세하게 EBS 2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EBS 2 컨텐츠 맵이 제공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우리 선생님들 참고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은 저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EBS 2 사이트에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함께 보셨는데요. 자, EBS 잉글리시 사이트 외에 EBS 잉글리시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양한 컨텐츠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에서 EBS 2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EBS 잉글리시 유튜브 채널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특히 이 EBS 잉글리시 유튜브 채널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담은 영상뿐만 아니라 유튜브 전용 영상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또 다양한 컨텐츠들을 함께 활용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AI 펭톡에 업데이트된 부분들 또 EBS 영어 채널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함께 안내해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AI 펭톡과 EBS 2 컨텐츠 안내 유튜브 라이브 연수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고 좀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 있으시면은 마찬가지로 채팅창을 통해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체크를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브 연수 끝까지 들어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좀 더 나은 서비스로 선생님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EBS에서도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AI 펭톡과 EBS 2 컨텐츠 안내 유튜브 라이브 연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